이 무대라는 공간은 저희들의 삶의 이야기가 응축되어 나타나는 곳입니다. 하지만 저희 같은 예술가와 스태프들이 채우기 전까지는 멈춰진 시간과 공간일 뿐이죠. 벌써 이름부터가 풍만하고 야시시한데? 완전 내 스타일이야. 이번 공연 왠지 잘될 것 같아. 야, 나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야, 저 사람들 여자 맞아? 대상면 큰일 날 얼굴인데요. 형, 형들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? 묻지마. 형들 대사 없다. 형, 진짜... 진짜 없어? 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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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구분하는 사랑이야 좋다! 이 내 사랑이로 다 함께 내 손에 살아나 맛있다 즐거운 잔 속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저렇게 자신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하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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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! 진두아리랑! 네!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양이 돼. 벅을 이렇게 나오는 샌넷. 아 그거 밀어라 진짜 너무하네 아리아리랑 슬리슬리야 바다리가 났네 아리랑 바다리가 났네 얼씨구